다시 불러볼래요? 네 좋아요 기억해요? 여러분도 목소리 들어가 있는 노래 기억해요? 여러분 다같이 재진아 괜찮아 걸 해줄래요?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나 목이 좀 잠겨있는 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2년 반? 3년 만인 것 같은데 너무 못하고 있었으니까 좀 죽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또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는 공연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어제 어제 마지막 합주를 했는데 연습실에서 이 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청 긴장된다 막 가슴 뛴다고 15년을 한 사람이 우리 막 심장 뛴다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하..맞아 우리 이런 이런 떨림도 있고 있었었는데 또 오랜만에 한다고 이게 사람이 참 사람이 참 웃기다 잠깐만 오늘 이걸 찍으니까 따로 뭐 제가 목을 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? 오늘 날이 상당합니다 아주 좋고요 이렇게 하면 되나? 됐다 머리를 엄청 길렀죠 군대 다녀오고 나서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거봐요 우리 달리야 근데 여기서 더 기르면 근데 이뻐져요 샤워하고 나와도 머리 대충 말리고 밖에 나가도 이렇게 넘겨서 말리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참는 걸로 일단 오늘 저도 굉장히 지금 아닌 척하지만 좀 떨리는 관계로 오늘을 일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봐 머리가 난리야 난리 더 길러야 되는데 양말을 신어줍시다 여러분 에프티 아일랜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따가 찬물 좀 받아올게요 네 아 이따가 찬물 좀 받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많이 보였다. 이번 연습 진짜 열심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그래 이런 느낌이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미나씨. 미나씨 컨디션 어떠세요? 오늘 미나의 노래에요. 나 살쪘나 봐. 자 무대로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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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페셔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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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